자, 이게 고슴이 공격에 또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또 있는 거니까요. 자, 끝까지 지켜보시면 영희에게 실리기네던 비비네던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야 되죠? 아직도 당겨야 되죠? 아, 아, 아... 아, 아... 딱히 강력특전 2.8년 신상병입니다. 일본 이름에서 엄청난 인내를 불러오는 중인 전, 후지인공 장군이. 와... 찬양 우선이 몸에서 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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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시간을 들어가서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의 한계획과는 어디일까요? 그쵸?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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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하지마, 안 돼요. 아, 이거 뭐야. 한계획은 고정형 상태일 것 같아요. 이거 뭐 하자나 부르는 어? 이 시험아? 이 시험아? 만약에 이게 진짜 기술이라면 연습으로 얼마나 하십니까? 아 진짜 공이 무료 상태일 것 같아요 자 자 자기가 잘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말이죠 일본에서 적응을 했으니 상대에게 오셔가지고 지금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절대 마술이 아니고 어르신 속 시술에 서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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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단한 보고 계십니다 해보신 속 시술에 서있고 전화점이 너무 популяр 오르신 속 시술에 서있고 좀 더 deepen 감사합니다.